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과 강릉, 횡성, 정선에서 열리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대회 100일을 앞두고 부음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. 오늘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2024 조직위와 문체부, 강원도 등 정부 인사와 김연아 등 홍보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G-100일 기념행사가 열립니다. 지난 3일 그리스에서 체화된 성화의 첫 성화봉 점화와 80일간의 성화 투어 출발식, K-POP 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. 또 일물 시간에 맞춰서 서울시청, 남산타워, 한강, 세비섬 등 서울 주요 랜드마크들도 지속 가능성을 뜻하는 녹색 조명을 밝혀 강원 2024 G-100 기념에 동참했습니다.